자, 페르소나5 스크램블 저번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해보도록 하죠. 자, 고! 응! 가자! 그게? 네, 가자! 무슨 소리야? 네 잘했어, 일해볼래. 타이밍은 가슴이 들어요. 何だ? こうせや! ゆだろはしないでね! マイコンジョーカー! ナイスター! 何だ? やるな! 敵はまだ来るわ! 飛ばしすぎないで! 倒れろ! 尽量してる敵がいる! 疾風化確定して積み入れ! 終わりだ! 来い! もう来い! シルキージャックランタン! 安心してない! 今だ! オンスター! 急きな! ラブヒット! マイコンジョーカー! 行くぞ! 奪え! スタート! 嫌姿にヒット! アメリカの収益で Civil war! 〈平成! アメリカの収益で開ける! 実際的に殿を奪われば、ガリスを奪われば、 그렇지! 猿の精神は、彼らがiosoです、この人は一般的なものです。 ドイツは、私は彼らが悪魔的な技の中で、 魔法の中で、この魔法の中で、 魔法に加えたら、 魔法の中で、 퍼뜩! 할게! 음! 잘한다! 킬 킬킬! 킬 킬 킬 킬 킬 킬킬 킬킬 킬 킬 킬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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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자, 빨리 가! 나의 반응이 없네. 이 곳은 괜찮다. 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건... 雨というやつか 急に降り出してきたね もしかしてここが 雨降る地のようだな 宝珠は近くにありそうだ 宝珠は近くにありそうだ 宝珠 手の目宝珠 研ぎ澄ませ はっ 岩田 冘山 崩珠 超シャンディション 어? 보증가? 뭐지? 역시 페르소나 역시 페르소나 페르소나 에이야말뢰 뭔가 뭔가? 우리 화이트는 홈아를 불러요. 여러가지 맛있는 것입니다. 알겠구나. 홈아, 기억하셨는데? 그들을 찾았으면, 아까처럼 죽으면 좋겠습니까? 아, 멀쩡이 빠르기 때문에 조심하자. 자, 보마는 제일 안에 숨어있는 특수한 섀도우입니다. 빨간색으로 쓰러뜨리면 기중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배틀이 시작되면 제한시간이 표시됩니다. 제한시간을 초과하면 보마는 도망쳐버립니다. 약점을 찔러 보석에 깨서 본체를 끌어내 재빨리 쓰러뜨립시다. 보마는 이 세계에서 장시간 탐색 또는 배틀을 하거나 경계도가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 아주 자주 추련합니다. 자, 이 세계를 탐색하여 보마를 찾아봅시다. 보마를 만나기 쉬웠습니다. 아래와 아래와 존나 쎄보인다. 아래와 자, 강마. 푸른빛을 말하는 적 강마는 같은 제일 내에 적들에 비해 형격히 강력한 존재입니다. 실력이 자신이 없을 경우에는 전투를 피하고 성장한 후에 도전해봅시다. 알았습니다. 지금은 피해보자. 네, 안녕하세요. 오늘 좀 일이 좀 있어가지고 바깥에 왔다갔다 하더라고 좀 늦었습니다. 하리도 Тем질이 아닌가? 톡톡톡톡 톡톡톡톡! 톡톡톡톡! 네 여러분! 일단 안남고 서쪽 정원 체크포인트 약점이 없니? 퇴결이구나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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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无论! 射手ず拉! ヨハンナ! 残りにゲッカイ! 見てクイーン! 老许! Commodore! els! 故障害完了! 厄介運! 役割タップはA! Vision! 射手! 突っ発駆けろ! 多! クイーンが強敵撃破だ! さすがだな 皆大丈夫か? 성교 뵌 수술, 나의 힘! 으쇼! よし, 다음. 내가 여기, 나의 쪽에 감쭈어. 아! 아하! 장군이 뵌쇼! 예아! 아... 넌... 그래 족가 불혼한 뒤에 부추 조가의 쯔윅이 킬 요리가 또 proc신합니다 잊지 않게 조가? 체크는 아도 1 수십분 조가의 쯔면 Events 정답! 도라가 도라가 겨레몬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의 적은 적의 적도를 었지하고 있습니다. 나의 적도를 었지한 것입니다. 나는 척하군요. 자, 조금만 더 엉덩이크. 이건 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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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이다. 이따가 있는 것입니다. 뭐지? 좋은 것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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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닉은 영화가 이제 또 이번에 좀 잠깐 괜찮았잖아요 우리 짐 캐리용 캐리로 해가지고 앙테 앙테 아 도마 불쌍하다 아 그래 당연히 사촌왕중 취겠지 그러니까 첩받다 아니야 아니 그 드립을 치다니 증표를 받아가겠다 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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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하지만 야 폭스 존나 세다 와 야 이거 한방이 너무 세잖아 오 자! 합해! 크레인! 고마워! 고마워! 지금 다 뒤졌다. 피키! 잭크 슐르기! 억울해! 민고! 끌어! 끌어! 뭐해? 야구! 아직 안 돼! 겨우! 계속! 쭉! 쭉!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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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으세요. 고마워! 지킨르기! c. 끌어! 그리고 끌어! 승가 specification! 진심으로 자, 폭스 액션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검격 자, 총공격 한 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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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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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now where you see 인터넷 쇼핑 고이용 상스 아 거지다 개그지야 개그지야 개그지라고 아 왜 이렇게 그진거야 아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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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れでいいか? 装備するか? ゴリオサンクス! 誰のにするんだ? これでいいか? 装備するか? 逆に立ててくれ! どれにするんだ? 誰のにするんだ? これでいいか? 装備するか? お買い上げだな! 誰のにするんだ? お買い Lighter 複だ! ひー祖のソフィアの お買い上げ けもり それでいいか? そしていいか!? よかったらどうやって持ってくれないかぶ! 야 야 야 야 소피아 너 초 AI라면서 중고 나라보다 못한 가격에 방어구 파는 거 있어 없어 상 가격 절반도 안 되잖아 어? 야 중고 나라에 팔아도 번개장터에 팔아도 이거보다 비싸게 받겠다 이씨 아니 AI라면서 왜 이래 대체 나한테 무슨 억허 심정이 있는 거야 파인애플 주스였나? 아 파인애플 꽃이였구나 아리 가토 네 지금이라고 에스피드 회복시켜주는 게 더 있었는데 규탕 소다 규탕 소다 어디서 팔더라? 규탕 가게에서 팔겠지 돈이 없다요 어? 아니 진짜 명색이 근데 진짜 AI라면서 진짜 중고딩 나라보다 늘 못팔면 어떻게 가격을 못받으냐 어? 기본 아니냐? 저 계속해서 J래 응 이랄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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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리거리 몇 번 합시다. 애들이 힘을 못쓴이원. 네, 리셋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경험치 경험치 신나는 노래. 나도 한번 불러본다. 짠짠짜라짠짠짜란. 아 잠깐 근데 이거 잠깐 다른 체크포트로 그냥 갔다와도 되나? 생겨있으려나? 굳이 안 나갔다와도? 아니요. 아니요. 너머하다 진짜 너머하다 이렇게 너머할 줄이야 자 자 그니까요 여행 경로 짜줄때까지만 해도 오 이거 유용한데 이랬는데 전혀 아니였어 아아 잘못 왔다 아 그거 봤어 읽어봤는데 뭐 그냥 뭐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뭐 뭐 그런거 너무 믿을 필요도 없고 원래 평론이란게 지 멋대로 쓰는건데 뭐 결국에는 자기 주관이 엄청나게 들어가는건데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다시 생겨나진 않는구나 한 번 더 다행히도 언제나 안전한 이 장면은 슈퍼 자 응! 엄마! 지금 할 수 있을까? 자! 아하! よし! やってしまおう! 終わりが近いな! 片付けてしまおう! 자, 오바돌이로 お疲れ様でした お疲れ様でした 아카시오 모자마자 도미라와 히락할 사키니 스스로 시각 오에다 ということ 으흐 난리와 넌 난리 반쪽 반쪽 딴딴딴 딴딴딴딴 인ummer 제2 tasty idcmoこうならいいんだけど この調子で進むぞ 研ぎ澄ませ きゃあこりゃ警戒されたな もうちょっと慎重に追いかないと お? 危険!囲まれてる! こい!ジャックランタン、ピクシー、バイコーン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자, 안드라스는 새로운 스킬을 자 아, 쉣 아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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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아리와 톡이다 이 새끼야 착착해라 톡 톡 자, 타오르는 빨간 부주 아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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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가 있냐 그렇게 아이씨 또 도야 아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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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도우를 발견해. 어떻게 할까? 우와! 열었다! 스페셜! 余裕の勝利ってやつか次も頑張りましょよしやってしまおう 剣士はあと過ごしたたたみかけろー たたみかけろー 余裕だったわねどんどん進もう いける好きなタイミングでいいからな こっちが有利だ焦るなよ 後退だ 油断はしないでね 刃戦の値にくい へんにくが減るから 引き減りたくまで止める このままやっつけてしまおう ええ! あっ!たっ!たっ! ерьれがない くん純ゼ 宝室はまずいか 柔らかくりかけろー 宝警は負拶しよう しまいもって 宝警は渡すよ 勇者たまま! 자헤이 저거가 진짜 얼어붙는 파란보즈 아휴 페르손에 뻥이 취하는구나 아휴 페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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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냄스가 낫지 않는다! 인기니 키멘쳐! 요하인아! 일상시마셔! 하! 쭉! 가게로! 요하인아! 맘에 남겨지면 수근이 죽음! 묵고란 팀워크 일상시마셔! 이게 와따다 각지로! 지금요! 이거 씨벌는力다! 자, 네비 전용 스킬입니다! 차지 지원, 쇼타임 타이어, 게이지 증가량, 상승 등의 지원 스킬을 발동합니다! 리캄! 오! 드디어 리캄을 얻었구나! 리캄! 누구네들 회복시켜줄 수 있는 리캄! 오예! 리캄! 좋아요! 리캄! 거의 선육골이에요! 그런가요? 저 오늘, 어제는 그냥 집안에만 있어가지고 잘못 느꼈는데 오늘은 거, 바깥에 왔다갔다 그런가, 그래서 그런가 겁나 덥던데, 진짜 미치는줄 알았는데 어떻게 통신사에서 유심을 두 개를 보내줬는데, 두 개가 다 불량일 수가 있지? 정말 내가 대리점 가기 싫어가지고, 진짜 인터넷으로 신청한건데, 결국 대리점 갔잖아 개싫어 이곳에서 모든 문이 열어버린다 그곳에서 모든 문이 열어버린다 그곳은 로우곡통을目指한다 오우시, 일기니 도둔니우 슬쏘! 어, 강적 에이 새끼야 니가 회랑을 기르는, 기르는, 뭘 하든 나랑 상관없어 요할라! 오우시, 일기니 도둔니우 슬쏘! 하이, 도둔니우 슬쏘! 히시로세! 호에모!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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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힛! 오후힛!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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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울 드롭 3 아 또 문 열때까지 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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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버티기 으 응 따 으 으 으 으 으 도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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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アンドラス!奪え! 弱撃ヒット! 剣が剥ぎだ! 正体! 見せてやれ! いただいていく! さっ、はっ! さや! ふん! 力は俺が! はっ! はっ! 頼む! 了解だ! は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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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공격! 쇼타이브! 絶景かな? 許せる! ふっ、うまくいったら… 桜はロックス! 見事な一戦ね! ゴリアイだ! みんな、お二人さん! ゴリアイだ! よし! アイだ! ゴエモング ゴリアイ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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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할라고 증표를 받아가겠다 거지같은 호스트머리라고 서는 어리석함이 어어 뭐야 사총한 쿠가 라고 해봤자 역시 부위에 약하구만 가자 저쪽으로 가고싶다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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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모어! 천공격! 招待! 招待! アイスジョーガン! 転心にヒット! 命の中に立ちます! アイスジョーガン! エルソナ! アイスジョーガン! アイスジョーガン!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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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원에 있을 수 있다 4라인 2라인 그렇지 오! 수고소 나와듬다 よし! 또는 돌을 넘어가면 일기니깍에 가게할거죠 속하이샤 대상 트로피